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8일 날 자유총연맹에 창립거는 기념식에 참석해서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하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기국한 전당대표였던 이낙영 씨. 이낙영 씨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낙영 씨는 과거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글도 쓰는데 굉장히 익숙한 분이고 하니까 어쨌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당시 국민들은 대부분 다 안 거죠. 그리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와싱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로비를 했는지 돈 주면 로비가 다 되지 않습니까 로비를 했는지 바로 그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주선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압승을 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에서 끄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치루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여론만 조작이 될 수가 있으면 여론조작만 할 수가 있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맞춤형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여름절 6월 달에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워싱턴 DC에 대한 맹렬한 여름 로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선거 직전에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마음대로 조작을 했죠 마음대로 조작을 해 가지고 서울구청장선거는 25개의 여러분들 자리 가운데 24대 1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대 1 가운데 제 기억이 정확하면 아마 호남 출신의 여러분들 구청장이 18명에서 19명 정도가 되고 처갓집이 여러분들 호남과 인연이 있는 곳을 합치게 되면 20명에 21명 정도일 겁니다 그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다 한 거죠 그 선거를 여러분들 다 만져 가지고 뭐 고향 사람들 다 한 명씩 다 꼽아준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시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아마 108석인가 이럴 겁니다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을 차지했습니까 102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6석을 차지한 겁니다 102대 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시의회의원 선거도 다 먼저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득표수를 국민의힘에서 감소시키고 감소시켜서 확보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해줘 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한 거죠 102대 6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를 장악을 해 가지고 뭐 거덕택의 김호준 씨 같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죠 지금 한참 예산 문제 때문에 홍력을 겪고 있는 tv에서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팍팍 여러분들 예산을 밀어줬죠 박원순 씨 서울시장 선거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 군수 선거 구청장 선거 2018년도에 광력의회 의원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끌고 있는 시의회 군의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의회 모든 선거를 다 전산을 조작을 했 엊그제 제가 여러분들 공백호 tv를 통해 가지고 2018년도에 용산 선거 구하고 성동 선거구의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를 다 여러분들 공개를 해 줬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꼭 같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똑같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값은 뭡니까 국민의힘 후보께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은 거죠 조작값만큼 그만큼을 그대로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동별로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규칙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다 선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화끈하게 조작 을 했죠 전국을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남도지사선거도 다 조작 을 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다 뭐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선거에 대해서 하면 이걸 거짓말로 하면 금방 바로 공직 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적으로 걸리는 거죠 이 책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책에 여러분들 옥은 도덕놈들 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쳐 2018년 선거는 1권에 나와 있네요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이낙영 씨가 미국에 한 1년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 지금 기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반국가 세력 윤응급에 항의한다 뭐 이낙영 씨 여러분들 이낙영 씨 기본적으로 부정선거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종로구에서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 당선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낙영 후보 당시에 이낙영 후보는 사전 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황교안 후보와 함께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그러면 굳이 안 하더라도 근소한 표차로 이낙영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득표수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값 45%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로구에 출마했던 황교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훔쳐가지고 이낙영 후보의 득표수에 더해주는 그런 득표수 증가와 감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가지고 이낙영 후보도 당선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뭐 여러분들 나오는 설훈 씨 설훈 씨도 뭐 정상적으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육영창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정상적인 투표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득표수 증감 작업을 하지 않고 2020년 4.15 총선에 당선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광주 광역시 민형배 전남 전북의 일부 선거구에서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호남권에서도 조작을 많이 했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상직 의원 전주 덕진군 거 아마 여러분들 선거구일 겁니다 그 조작을 했죠 2절만 할 때면 여러분들 언론에 나오는 전 국정원장 에 대한 박지원 씨 목포시에도 조작 을 당했죠 그러니까 호남권에 대해서는 전부 조작을 하지 않은 것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2020년도 4.15 총선에 조작 안 했죠 모두 다 조작 을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구 수성구 강남 뭐 강남 한 30 25% 정도 훔쳤을 겁니다 100장당 25장 심지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훔쳤는 거 하니까 강남구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야당을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또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잠근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전 이잠근 씨하고 여러분 누가 서초구에서 붙었습니까 윤희숙 씨하고 여러분들 붙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조작을 똑같지 안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면 한 25% 윤희숙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친 거죠 선거를 훔친 것이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한 것이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발생한 7번의 사전 특표 조작을 한국 건현대사 전편을 통해 가지고 1950년 6.25 전쟁에 필적 할 정도의 내란죄라고 봅니다 체제를 전복시키고 장기 집권 을 꾀하기 위한 세력들이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 같은 여러분들 주장을 하는 데는 지금은 익숙하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이런 책을 낼 때 이런 책을 낼 때 처음에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책 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목부터 가 도덕놈들이지 않습니까 책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어떻게 범했는지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어떻게 부역했는지 선거 사위기 세력들이 여러분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협력했는지 가 다 나오니까 이런 책에 얼마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두렵겠습니까 처음에 발표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목숨 걸 정도는 아니지만 용기가 없으면 절대 이런 책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겁이 나 가지고 다 밝힌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 영역 박히기 때문에 제가 예단도 할 수 없고 확신 도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그냥 덮고 없었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한국은 가까운 장래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겠죠 그거를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다 그냥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선거마다 도덕질이 일상화되는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정말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파헤친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침묵하지 마시고 또 무관심 하지 마시고 이것이 밝혀져서 나라가 제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 쉽게 이야기합니다 선거를 도덕질하는데 기획한 자 선거를 도덕질하는데 부역한 자 선거를 여러분 하는데 전산조작한 자가 다 뭡니까 도덕놈들이고 선거를 뭡니까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데 협력한 대법관들 다 도덕놈들 인거죠 반국가 세력들인거죠 제 말이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선거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정말 이제 이렇게 큰 사안 정도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나서 가지고 이 선거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만 논문다운 논문 한편 나온 게 없고 대한민국 그 많은 통계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다 침묵하는 거죠 이 인천연수을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했던 그런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과 전산조작범들이 어떻게 득표수를 조작했는지 득표수 정감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수학적으로 낱낱이 밝힌 분이 77세의 인하대 공대교수를 지냈던 허병기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야 전문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선거 데이터에서 조작한 조작 규칙을 찾아 냈고 허병기 교수님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민경욱 의원의 인천광역시 연수원에서 데이터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제야 전문가라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규칙을 찾아 냈는데 허병기 교수님은 선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수학 공식으로 부정 선거를 입증한 겁니다 허병기 교수님이 하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아깝게 여겼던지 소위 수학자가 분석한 인천연수월 사전투표 조작을 여러분 이 책으로 내셨네요 책으로 허병기 교수님의 옥고를 보았습니다 2020년도 4.15 선거판을 움직였던 비밀지령 이에 마이너스 무한대성 77세 이공계 수학자 노교수가 몸과 마음을 가라넣은 역작입니다 이 책으로 인해 4.15 부정선거는 수학적으로 완전히 해부됐고 허병기 교수님의 평생의 정지는 이사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같은 열에 서 있는 학자들과 후학들이 그동안의 게으름에 부끄럼을 느끼고 그들이 평생 공부했던 학문을 모독하는 범죄자의 통계를 파헤치 는 대열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경욱 의원이 글도 참 잘 쓰네요 이분이 이제 허병기 교수님입니다 이화에 대해 인화대 이공대를 지내셨는데 옛날 분들은 공부를 참 철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2020년 4.15 선거판을 움직였던 비밀지령 2 4.15 선거판을 움직였던 타짜들의 비밀코드 부재 조작의 궤적들 허병기 탁월한 과학자였고 서울대학교 에서 화학공학사 학위를 취득 하고 불란스 공비에너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 최초의 지대공 미사일 개발과 하력발전소 설계 자립하여도 기여했다 이나대학교 환경공학과 생물공학과 교수로 29년을 교직에 몸닫았다 한국생물공학 회장 이나대학 공과대학장 대학원장 및 전국공과대학자 협의회 회장 전국대학원협의회 총무이사의 경험을 쌓았으며 차세대 바이오메스 연구단의 이사장의 임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신실한 시민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름 없는 열사들이 잿빛 포도 위에서 땀을 쏟아낼 때 그도 그들의 노구와 땀과 눈물에 작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성급판 위에서 난무하는 숫자들의 궤적을 찾아 긴밤과 수없이 싸웠다 이제 그는 그 궤적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다 수학자가 저는 그 허병기 교수님의 수학 내용을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전체를 다 여러분들 해가지고 다 봤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제야 전문가의 선거 데이터 분석을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수학을 가지고 증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느냐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하게 되면 무식한 놈들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면 그걸로 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의 모든 흔적들이 범죄 전보와 범죄 행각들이 다 남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분석 하게 되면 그냥 바로 범죄자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병기 교수님은 이런 숫자 선관위가 발표한 거대한 숫자 더미에서 수학적으로 규칙을 증명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럼 제야 전문가 하고 제가 한 일은 뭐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덕교수라는 거대한 이런 숫자 더미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난수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본래 선거 데이터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의 충청북도도지사 선거입니다 청와대 여러분들 비서실장을 지냈던 노영민과 김영환 씨가 반붙든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두 사람이 출마했기 때문에 좌우값이 정확하게 대칭값입니다 정평군 마이너스 4.5% 노영민 플러스 4.5% 회산군 국힘당 김영환 마이너스 6.9% 노영민 플러스 6.9% 진천군 김영환 마이너스 6.9% 플러스 6.9% 김영환의 위에 마이너스 4.6%라는 것은 충청북도 정평군 관외 사전 투표자 수의 4.5%를 빼앗아 가지고 4.5%를 그대로 더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득표수 조작에 사용된 것은 충청북도 정평군 관외 사전 투표자 수의 9%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에서 규칙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조작에 사용된 조작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전광역시의 유성구청장 선거 입니다 유성구청장 선거에서 여러분들 10%를 훔친 겁니다 진동규 국민의힘 국회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미당 정용래에게 대해준 겁니다 훔친 득표수는 2064표 대전투표수는 2064표입니다 득표수 조작에 총 사용된 규모의 여러분들 조작규모는 4128표를 여러분들 이동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관위는 정용래 후보가 3419표로 승리했다 더불어미당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에 사용된 것을 모두 다 제거하게 되면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게 되면 국힘당의 진동규 후보가 유성구청장 선거에서 1789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1789표 차이로 승리한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불어미당 후보가 3419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만들어준 사람들이 선거 관리위원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공직선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조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정감 작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관위 주도 부정선거입니다 선관위 주도 선거 부정인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낸 겁니다 그 내용이 낱낱이 여러분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책입니다 5월 30일에 손을 보인 도덕놈들 옥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도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를 어떻게 훔쳤고 광역시자 선거를 어떻게 훔쳤고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를 어떻게 도덕질 했는지를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올해 상반기에 제가 펴낸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이 문제가 보통 사안이 아니고 지금 한참 문제 되고 있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란 것은 이 선거 범죄에 비하면 깃털이나 쇠발의 피나 조족지열과 같은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도덕놈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들 도덕질하고 권력을 훔쳐 가지고 50년을 집권하겠니 70년을 집권하겠니 30년을 집권하겠니 그런 헛소리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30년 장기 집권이 어떻게 나옵니까 50년 장기 집권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뒷배경이 뒷심이 바로 이 덕표수 조작입니다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참 나라가 여러분들 많이 썩었죠 악취가 곳곳에 진동을 합니다 지금 선관위 채용비리로 이제 하나씩 밝혀지면서 고위직만 자녀 채용 문제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7급 8급도 여러분들 관여됐다는 선관위 전체가 다 썩어 빠진 겁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냄새가 썩은 냄새가 견제받지 않고 감사받지 않는 조직은 다 썩게 말했냐 고인 것은 다 썩게 말했냐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을 이런 다루면서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썩지 않아야 된 대법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쓴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제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소위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됐던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 투표함의 전체에 통과리를 한 새로운 여름 투표절을 여러분들 집어넣은 것이 밝혀진 데 불구하고 모든 대법관들이 합심하듯이 여러분들 그것을 은폐하고 본인들의 판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용해 가지고 조재현과 박정하 같은 사람들이 퇴직하기 전에 그냥 모든 선거 무효소송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6월 15일 날 지난 6월 15일 날 4.15 총선과 관련된 정당 투표 지역구 투표의 대부분을 다 각하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정말 한국의 병이 참 깊다라고 제가 보는 것은 모든 법관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정권 하에서 임명됐던 대법관들이 정말 참 여러분들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썩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부는 뭐 썩은 것을 도려낸다고 하더라도 법관들이 저 모양이니까 이 선거범죄와 대법관 그동안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박주연 변호사가 지난 6월 15일 날 최후 여러분들 변론을 펼치는 것을 본인의 SNS에 공개했기 때문에 세 부분은 나누어졌는데 다른 부분들은 앞으로 다룰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안철상 대법관입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이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소송 대리인 대법관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대법관 변론을 하게 되면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대법관님들이 그냥 마치 형식적으로 듣고 도망가기만 바빠더라고요 저는 그토록 권위적이고 존경받아야 될 법대위에 대법관들이 왜 그리 도망치듯 도망가고 그러는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들 전원교체가 되고 채용비리를 시작해서 선관위 주도 계약조사 나중에 부정선거까지 다 조사될 것입니다 지금 채용비리를 통해서 선관위가 얼마나 범죄집단이 조금씩 국민 앞에 드러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대법관님들이 이렇게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펴보고 선거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정해 주시면 국민들이 우려를 보고 존경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법조인 되실 때 워낙 요령하셨겠지만 대법관님이 되실 때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기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 무효소송에서는 대법관님이 슈퍼얼입니다 왜 이렇게 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 투표하면 단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소송에서 증거조사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판결문을 보거나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의 언론에서의 답변을 보면 가간입니다 한 번도 안 해놓고 뭘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법관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법관들의 작태를 보고 참 낙심했습니다 야 나라가 어떻게 썩어도 이렇게 썩어 빠졌냐 정치하는 놈들이나 선관위 놈들은 그렇다고 치자 야합을 해가지고 덕표수를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도독질했다고 치자 대법관들이 뭡니까 그 도독질한 놈들을 언피하지 못해가지고 안달 복달하니까 그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지탱이 되겠냐 이야기죠 그 다음 계속해서 박주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단순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것이 사법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습니까 사법부가 망가져서 포퓰리즘 정부하고 연합해서 부정선거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딸들이 단돈 1달러 10달러의 몸을 팔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대법관님의 손주 손녀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권력인지 모르겠지만 가림막 치는 증거조사만으로도 회피하는 이 권력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가장 기본적인 해야 할 일도 안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들었습니다 조재연과 박정하 대법관이 임기를 끝내기 전에 이것을 종결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쪽으로 대한민국을 왜군에서 구했던 것처럼 몇 개 소송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진실로 이걸 제대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 어떤 대법관이 있어서 선거 무효소송이 제대로 진실을 파헤쳤다 안철상 대법관님께서 모두의 말씀하셨던 거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 앞에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인데 대법관님 이건 변론 종결하고 결심해서 오늘 오전에 무더기로 기각 판결이 났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발 변론 종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증거조사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명의 대법관 중에 그래도 괜찮은 대법관 한 명은 있더라 그분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 살았다 이 말을 그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법관님이 있었기 때문에 전 대법관이 다 융합의 선거 무효소송 그냥 엉터리로 진행시키고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파주 재검표 이런 건 누가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대법관 안철상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판결하기 어려운 상태라든지 이러면 변론쟁이도 있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각 판단을 내렸죠 박주현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제발 단 한 명의 대법관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다는 이 말씀을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문재인 이름 대통령이 당선되던 2017년 대선 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곱 번의 부정선거가 동일한 조작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입력되는 조작감만 달리해서 모든 선거에서 대부분 선거구마다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득표수를 여러분들 발표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 앞에서 대법관들이 모두 합심해 가지고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박정화 김선수 안철상 이동은 어느 한금도 정상적인 인간이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이 땅에 살 건데 선거 부정이 일상화가 되면 베네수엘라의 재판이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들 자기들은 권력 여러분들의 선거 조작할 수 있는 권력에 여러분들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 딸이 여러분들 선거 조작하는 여러분들 그 권력 편이 되어 있으려면 같은 편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썩고 옳은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없는지 있는 사람들은 나라 떠나면 되겠죠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사람 쪽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법관들 보면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정당투표를 완전히 깔아뭉겼던 천대엽과 여러분들 조재현은 인천연수월 여러분들 선거를 깔아뭉겼던 자들이죠 박정화 이동훈 김선수 안철상 지금 아마 대법관 행정처장을 하는 김사만인가 무슨 어떻게 그렇게 악한 세력들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날에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도둑놈들 5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올 상반기에 발간됐던 모두 도둑놈들 시리자 여러분께서 나라를 구하는 활동에 힘을 대준다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 살리기 운동에 여러분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해결 못하면 진짜 나라 망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